성공예감 별책불호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불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세계대전망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간한 2024세계대전망 이 책은요 라쿤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누구나 전망을 하고 싶고 미래는 다 궁금해하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경제 분야, 기술 분야 아니면 문화 항상 1년 치를 트렌드를 예측하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온 세계대전망 이 책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였어요? 저는 이 책만 봅니다 오 그래요? 이게 사실 매년 나오는 시리즈인가요? 네 매년 나오는 책이에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연말 연초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한 해를 전망해보고 이런 작업을 보통은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오고 저는 그런 목적으로는 딱 한 권 이 책만 읽습니다 왜왜왜? 궁금한데요? 퀄리티가 좋으니까요 퀄리티 일단 이 책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있잖아요 그 매체에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책인데 원래 또 그런 격언, 격언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사에서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나쁜 놈이냐를 물어보면 그냥 영국이라고 대답하면 대충 다 맞는다 옛날에 식민지가 하도 많았으니까 네 하도 많아서 영국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고 그 감성들이 현재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영국은 예전 대비해서 위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영국인들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고민하는 요소들은 되게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노미스트지에서도 전 세계 방방곡곡의 여러 이슈들을 계속 트래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전망하면서 쓴 책이니까 이 책이 되게 다양한 분야를 다루면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되게 핵심적인 요소들을 딱딱 집어서 얘기를 해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다른 트렌드 관련 책들도 물론 다들 좋기는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책 한 권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좀 지역적인 얘기들도 가져온다거나 좀 여러 가지로 밸런스 측면에서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책들이 꽤 있었는데 이 책은 그런 너비와 깊이를 둘 다 충족시켜주는 존책이라서 저는 매년 연말 연초 되면 딱 이 책을 읽습니다 그렇죠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월스트리저널 또 영국 쪽에서는 파이내셜 타임스 이건 데일리로 보시는 분도 많고 특히 이코노미스트지는 매거진 성격이잖아요 조금 다른 거랑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세요 특히 빌 게이츠도 매일 한쪽씩은 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외신을 그렇게까지는 잘 안 봐가지고 사실 또 오피니얼 리더들이 또 중시하는 그런 매거진들이 있는데 항상 거기서 빠지지 않는 그런 매체이기도 하고요 저희 사실 성공예감 별책보로도 오피니얼 리더들이 많이 들으시는 코너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키워드를 하나씩 열어가서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선거 특히 유독 2024년도에 세계 각국에 큰 선거들이 많죠 가장 최근에 대만 총통선거가 끝났고 우리 4월에 총선이 있고 미국에 11월 대선이 있고요 근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또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단 이코노미스트에서 집계한 바 올해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나라가 76개국이 있고요 그 76개국의 국민 수를 다 합하면 41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상 인구 절반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선거를 그리고 유권자 수만 구하더라도 20억 명이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인구가 올해 투표를 하는데 문제는 투표라는 게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있을 선거들을 보면 일단은 거의 답이 정해져 있는 선거들도 굉장히 많고요 독재자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될 선거인 미국만 보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그런 혐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연 선거의 개수는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지만 정말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수많은 선거들이 다 제대로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정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떠올리게 된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전 세계 41억 명에게 즉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76개국의 선거 사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하는데 과연 76개국에서 다 예쁜 꽃만 피겠느냐라는 반문도 따라 붙는 거고요 루안다, 말리, 엘살바두르, 러시아 이런 쪽에서도 선거가 쭉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고 속임수도 있고 하니까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그 나라들은 아니라고 부인할 테고요 특히나 요즘에 인공지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가짜뉴스를 만들기에 굉장히 용이해진 상황이 돼서 딥베이크라고 하죠 딥베이크로 이제는 언어도 바꿔가면서 입모양까지 다 맞춰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대통령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럴싸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코노니스트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유튜브만 하더라도 전문가들 영상 짜집기 해가지고 가짜 어디에다 돈 보내라 투자하시라 이런 가짜 영상들 정말 많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재벌 총수님들도 어디선가 리딩방을 하고 계시고 이런 걸 보고 조작된 영상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또 이게 선거로 악용이 될 수 있어가지고요 잠깐 이제 미국의 11월 대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바이든 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느냐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이것도 재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되느냐 이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코노미스트가 이거를 미국 대선을 비호감 경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약간 영국 감성인 것 같은데 영국인들이 영국이란 나라가 현재는 미국과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그나마 예전의 위상의 그 끝머리를 잡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거의 본인들을 동일시하면서도 약간 미국을 깎아내리는 그런 논조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바이든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트럼프는 또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비호감 경쟁이라고 불러도 그렇게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자기네 나라는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아무튼 이번 선거가 예전에도 늘 그다지 호감 경쟁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좀 힘들긴 하죠 공화당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나오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딱히 대안은 없고 이번에 니키 헬리라고 공화당에서 새로 떠오르는 분이 있긴 하시는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쯤이면 꽤 많이 치고 올라왔어야 했는데 아직은 트럼프 대비 많이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는 최종 후보 결정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미국 공화당의 경선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공화당 경선 결과는 또 봐야 되는 거고요 타이완은 총통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고 친미 쪽 민진당이 집권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중국과 타이완의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미국 주도의 질서에 좀 더 편입을 하게 됐으니까 사실 기존에도 민진당이었고 이번에도 그냥 같은 당이 다시 집권을 한 거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단 그리고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여당이 바뀌지 않고 근데 여소 야대인 상황이 되는 거 그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싶었는데 그렇게 돼버려서 일단은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기존 당이 집권을 이어가기는 했지만 법의원이라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쪽을 잡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이 집권을 하고는 있지만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계속 갈등이 있는 게 다른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친미 당이 집권을 했는데 집권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타이완이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니 타이완이 이렇게 친미 쪽을 선택을 했는데 그럼 미국에서 팽당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은 이게 또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타이완의 총통선거 결과는 약간 친미 쪽으로 기울었지만 다만 타이완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떤 친미 총통에 대한 또 견제도 가능한 이 구도를 또 만들었다라는 게 타이완 선거 결과였고요 다음 키워드 좀 예고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들어보죠 다음 키워드 전쟁 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그때부터 사실 이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벌써 2년이 됐어요 네 그게 아마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명확해지는데 코로나가 거의 2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를 하면서 그동안 있어야 했던 갈등들이 좀 눌려 있었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일거에 그런 누적된 갈등들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당장 좀 끝나야 될 텐데 이게 세계 경제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빨리 끝날 거 같더니 러시아가 기존에 점령했던 영토들을 상당히 방어를 잘 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슬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는 느낌이고 그러면서 이번에 전체 지원 금액이 미국이 지원한 금액보다 유럽의 지원금이 더 커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네요 이 책에서 얘기한 바로는 그러니까 미국은 좀 손을 떼고 약간 미국은 언제나 역사적으로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유럽에서 그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큰일이 벌어지면 기존에는 개입을 해서 좀 정리를 해 주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지지부진해지면 어느 정도 선을 긋는다 이거죠 네 니네가 낳은 잘못은 니네가 처리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손을 떼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잘 반격을 하는 것 같았지만 반격을 하고도 이제 1년 이상 지난 현재를 보면 그러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 2014년 이전 기점으로 봤을 때 그 뺏겼던 영토에서 수복한 영토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0.1%도 안 된다라고 하네요 계속 이제 러시아에 뺏겨가고 있고 러시아는 이제 초기에는 러시아가 빠르게 끝낼 예정이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다 갖춰놓고 지키기 모드로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더 이상 손쓰기가 되게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벌인 전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문제 이게 또 100일이 넘었습니다 2024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되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하마스에서 이렇게 과격하게 공격을 한 거를 또 뒤에서 이스라엘이 약간 지원을 해줬다 막 이런 음모론도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강경하게 나와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강경하게 팔레스타인을 칠 명분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누구에게 정당성을 물어야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국면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법이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팔레스타인 정부를 세워주기도 어렵고 기존의 정부가 부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마스가 지금까지 또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국가가 개입을 해서 정부를 세운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가 이라크 등등에서 안 좋은 꼴을 워낙에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그냥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쪽으로 냅둬 버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자생적으로 해결하기는 또 되게 어려울 거고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그런데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중동의 위기를 빌미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계속 받아가고 그런 기능은 계속 하겠죠 미국이 어떤 중동에 대한 관여를 좀 낮추려고 하니까 오히려 또 이스라엘이 또 판을 벌려서 미국이 떠나지 못하게 관심을 잃지 않게끔 또 하려는 전략도 있다고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끝나야 하는데 끝나지 않는 전쟁 두 가지가 이어지고 있고 앞에서 타이완의 그 선거 결과 잠깐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이 2025년에 대만 통일 작업에 들어갈 거다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서방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도 2024년에 중요한 변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서방의 시각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오래 사업을 하셨던 분들로부터 간헐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시진핑의 전쟁 의사가 타이완을 점령하고자 하는 의사가 매우 강하다 어떻게든 점령할 거고 그래서 무력도 불사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물론 전쟁 가능성을 우려를 하는 건 좋은데 근데 만약에 금융 투자자 입장에서 어딘가에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배팅을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의 우려가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최근에 시진핑과 바이든이 회담을 했잖아요 회담을 하고서도 사실 대외적으로 드러난 뭔가는 거의 없었거든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굳이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두 사람이 왜 굳이 시간을 내서 만났을까 그렇죠 뭐 답도 안 내면서 네 그럼 분명히 어떤 얘기는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한 얘기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독재자 시진핑은 독재자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뒤돌아서서 네 그러니까 시진핑은 독재자다라는 그 발언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기는 했는데 인터뷰에서 그 직전에 했던 얘기가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는 좀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가미를 해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경제를 다 보고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미국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중국도 중국 입장에서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하려고 했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충돌을 했을 때 서로 간에 좋을 게 없다라는 거를 서로 간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좀 신뢰도는 높지 않지만 소설을 써보자면 중국은 미국한테 시진핑이 바이든한테 가서 우리 타이완 침공 안 할게 안 하고 너네 이번에 선거 있잖아 너네 이번에 선거 있는 거에 대해서도 특별히 개입을 하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하지 않을게 대신에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발언만 해달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대외적인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침공할 수 없다는 건 중국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붙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외적인 스탠스만 타이완은 독립국가가 아니다라는 것만 미국이 인정을 해주면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타이완을 압박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을 깔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무력으로 충돌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죠 일단은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그 이외에도 지정학적으로 타이완이라는 위치가 가지는 거기를 중국이 먹었을 때 좀 전쟁을 일으킨다 했을 때 그 태평양 전선이 불리해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립서비스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립서비스 한마디 해주고 중국은 침공하지 않을게라는 약속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현재 2024년은 좀 서로 간에 원만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서 하려는 전략은 디리스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을 열심히 직접적으로 때려서 중국을 깔아뭉개는 전략을 취했다가 중국도 이제는 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위상을 줄여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밸류체인이라든가 안부체계라든가 그런 걸 계속 짜려고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TSMC가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런 압박도 되게 많이 했는데 미국 공장도 이제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었고 일본에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타이완의 중요성을 점점 낮춰가면서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중요성도 점점 낮춰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풍선에서 풍선을 한 번에 터뜨리는 게 아니라 풍선에서 약간 구멍을 내서 서서히 김을 빼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중국은 타이완을 침공하지 않고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서로 간에 굉장히 잘 맞는 합이 되는 거죠 약간의 긴장감은 남아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원만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한 긴장관계라도 그냥 이어지는 네, 앞서서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국면인데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해법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좀 다음 키워드는 좀 좋은 게 나와야 될 텐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기술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술, 2024년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고 기술하면 그 한가운데는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진짜 정말 유치한 표현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정말 기술이 너무 발달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어느새 미래가 눈앞에 다가온 그런 느낌이에요 챗GPT가 처음 나온 게 2022년 11월일 건데 3.0 버전이 대중에 공개된 게 3.5 엄밀히는 그 챗GPT 3.0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생성형 AI가 있었고 거기에서 인스트럭터 GPT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다가 여러 가지 GPT 3.0의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챗봇으로 만든 게 챗GPT인데 거기에 쓰인 엔진은 3.5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23년 2월에 내놓은 게 3월에 내놓은 게 GPT4를 내놨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가 다르게 지금 기술이 엄청나게 진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또 경제적으로도 이어져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얼마 전에 GPT에서 GPT 스토어를 만들었고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역전하지 않았습니까 상징적인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게 모바일 시대를 주도하던 애플이 물러가고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 해석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단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무언가를 되게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게 단지 컨수머가 느끼는 B2C 앱뿐만 아니라 B2B 앱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냥 이 AI 기술이 많이 진보하고 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이걸 잘 활용을 해야 할 테고요 일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AI를 잘 활용하는 인재가 되어야겠죠 또 기술 개발 중에서도 중요한 게 우리 환경을 지키는 기술 친환경 기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나 우려는 좀 어떨까요 우려가 좀 많죠 일단 바이든 정부에서도 뭐랄까 IRA 법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약간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만큼 호조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에너지 쪽은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까 유가는 올라버렸었고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되게 낮았을 때 대비해서는 좀 높아진 상태로 고착화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석유 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는 있었는데 그 전기차의 대부분이 중국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규제도 강해지고 있고 우리나라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등 약간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정책들이 좀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시장 측면에서 보면 또 이게 급격하게 느껴지죠 주변 보조금 좀 줄이게 되고 하면 시장 참여자들도 인감하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경제 논리를 일시적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는 정책들이 몇십 년 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운 거고 특히나 이게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런 친환경에서 후퇴하는 행보가 되게 빠르게 보이는 걸 보면 결국은 저금리, 쉬운 돈이라고 하죠 이지머니들이 되게 많았을 때 친환경 쪽으로 약간은 어찌 보면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배부른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되돌릴 수 없는 1.5도 상승인가요? 그 임계점까지는 점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돈의 가치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에너지, 유가 동향에 따라서 원유 가격 동향에 따라서 친환경 투자에 대한 속도가 또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조금은 낙관적으로 보자면 사실 트럼프 정부 때도 예전 트럼프 정부 때도 친환경 투자가 줄지는 않았었거든요 줄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게 한 대통령의 한 당의 정책이 어찌 되든 간에 전반적인 기조는 이미 그쪽으로 기술 개발도 많이 해놨고 자체적으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후퇴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절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속도가 안 나고 있다는 것이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류가 나아가야 할 큰 흐름의 방향은 틀림없고 변함없고 다만 거기에서의 어떤 속도나 비중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전기차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글쎄요, 2023년에는 약간 전기차가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좀 뗀 것 같습니다 빨리 달리다가 속도를 줄였고 지금 전기차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판매량이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고차 가격,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며칠 전 기사로 보면 헬츠라고 그 렌트 회사 미국의 가장 큰 렌터카 회사 렌터카 회사에서 전기차 보유 비중을 줄이겠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우리는 전기차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전기차 안 사고 내연기관차 사겠다 전기차는 다 매각을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전기차의 유지 비용이 많이 들게 된 트리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배터리의 수명이 될 테고 배터리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데 이 배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수명이 줄어들 전체 배터리 캡파가 줄어들잖아요 특히나 겨울을 한 번 맞이하고 나면 빠르게 배터리 수명이 감소해버리고 배터리 용량이 감소해버리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에서 전기차 가격을 또 너무 많이 후려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보자면 테슬라의 기업 전략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는 자동차 완성차 한 대를 파는 거 이외에도 부대 서비스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렇게 가격을 하락을 시켜서 점유율을 유지하고 돈을 계속 잘 벌 수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의 사업 전략 측면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자체의 오너들 입장에서의 매력도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샀다가 전기차 자동차 소유자들은 자동차의 감가상각에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TCO라고 부르죠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내가 보유하는 동안의 전체 사용하는 비용에서 감가상각비가 꽤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 이게 확 커져 버리니까 좀 전기차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노이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체 판매량은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판매량은 네 기대치가 높았을 뿐인 거고 기대치를 못 따라갈 뿐이지 전기차 판매는 의외로 상당히 괜찮고 그 비중 전체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 기조의 후퇴라기보다는 그냥 전기차 산업 내에서의 어떤 인더스트리 다이내믹스라고 해야 될까요? 산업 내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유럽에서 전기차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원래라면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만들고 아니면 미국과 함께해서 미국이 원하는 바는 미국산 전기차를 유럽에서도 좀 사주고 이랬어야 됐을 건데 그랬어야 할 그 파일을 중국산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의도했던 게 이게 아닌데 싶은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차도 약간 방향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친환경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고 방향은 뚜렷합니다만 속도는 또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또 2024년 흐름에 또 어떻게 가는지 같이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까 역시 잠깐 힌트를 드렸던 키워드 지금 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금리 금리를 항상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늘 거시경제가 중요하기는 한데 특히 2020년에서 2023년 그 사이에 엄청난 저금리와 엄청난 고금리 파도로 따지면 너무 큰 파구를 우리가 겪어보다 보니까 24년엔 과연 금리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긴 할까 얼마나 낮아질까 계속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이 책에서는 사실 이코노미스트이다 보니까 다른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도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좀 낮춰야 할 거다 근데 물가 압력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다른 곳에서도 워낙에 많이 다루니까 이코노미스트라고 해서 대단히 큰 인사이트를 주진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할지 그 정도의 참고자료 정도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금리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할 텐데 금리 인하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인하 시점이 언제인가 그 다음에 인하를 올해 몇 번 할 건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연말이 되었을 때 최종 연말 시점의 금리의 수준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아마 주안점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과한 기대를 했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한 3월 정도부터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3월의 첫 번째 인하 그 다음에 올해 4번 이상 인하 그래서 올해 말이 되면 한 4% 언저리 그 정도가 현재의 컨센서스 정도인 느낌인데 그리고 이번에 CPI가 3.4로 다시 또 올랐잖아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서 상승률 3.4로 3.1, 3.0이었나요? 3.1이었나요? 3% 극초반까지 떨어졌다가 3.4까지 그 전달 11월에 3% 극초반까지 떨어졌다가 12월이 3.4까지 다시 반등을 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나 기대감이 그렇게 꺾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래서 처음에 금리나 기대를 엄청 했다가 연준에서 의사록 나오면서 연준 의사록에서 그다지 비둘기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었는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FMC에서 연준이 약간 비둘기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경기가 완연히 좀 가라앉는 국면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피봇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는 해봐야 된다 정도의 멘트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뒤에 회의로 공개된 걸 보니까 딱 그 정도의 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더 큰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작년에 2023년에 연말에 한 번 더 인상이 남아 있었는데 그 직전에 9월 점도표상으로는 한 번 더 인상이 있었는데 그게 없이 넘어갔다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팩트인 거잖아요 한 번 더 인상이 남아 있었는데 안 하고 넘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채권이나 주식 입장에서는 하방이 막히고 이제는 상방만 남은 그런 상황인 거죠 금리의 상방이 막혔다라는 건 이제 가격의 하방이 막혔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거는 오케이 근데 그럼 그 이후에 앞으로 얼마나 떨어뜨릴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연준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 그리고 일단 긴축적인 정책이 시장에 어떤 결과를 드러낼 것이냐 그 시차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차를 가지고 드러낼 건데 일단 실업률이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굳이 비둘기적으로 완화적으로 스탠스를 돌릴 필요는 없거든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파월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나서번지가 되는 거 빠른 시기에 금리 인하를 했다가 다시 물가가 튀어버리는 그걸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특히나 이제는 지금까지 작년에 우리가 물가가 한참 떨어진 걸 본 거는 그 전 해외의 기저효과 높은 기저 그러니까 유가도 그렇고 물가가 엄청나게 높게 뛰었다가 이제 사실 이거는 계속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만 높은 CPI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뛰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만 뛰면 그 다음 해의 CPI는 명목적인 숫자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CPI가 떨어지는 걸로 보일 수 있기는 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소득 대비 높아진 물가 수준은 여전히 어려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아주 크게 망가지고 실업률이 급등을 하고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연준에서는 그래도 긴축적인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은 꽤 높고 어쨌거나 현재는 명시적인 타겟 물가가 2%인데 지금 3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2.9나 2.8이 된다 해서 이게 되게 빠르게 완화적으로 돌아설 수는 없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예전에 그 단어 지금은 모두가 까먹으셨을 텐데 그 단어 있잖아요 AIT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가 뭐였냐면 연준이 제로금리를 한창 유지하다가 물가가 살짝 튀어 오르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올랐으니까 2% 넘어가면 연준이 긴축으로 선회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발작적인 대응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멘트가 AIT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2% 넘었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 올릴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2% 넘어가면 그때 올릴 거야 그러니까 안심들 해 이게 2022년 초까지 그러다 약간 또 실기한 측면도 있어요 네 실기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였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굉장히 충격적인 이벤트는 뭐냐면 물가가 2.9, 2.8을 찍고 있는데도 연준에서 생각보다 비둘기적으로 선회하지 않네 혹은 2%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2%가 유지된다는 확신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화 정책으로 선회하지 않을 거다 어쩌면 이런 멘트를 볼 수도 있어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지금 이제 다들 불평불만이 많고 실제로 경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쩌면 진짜 2% 찍은 시점에서 이 한 번 찍었다고 우리가 금리 낮춰주지 않을 거야 이 멘트를 어쩌면 볼 수도 있다 이거는 금융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고요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꽤 높은 확률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한 2.8, 2.7 이 정도로 물가가 낮춰졌다 치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한두 번 정도 해줘요 뭐 6월이든 9월이든 그렇게 한두 번 해준 다음에 낮춰줬으니까 앞으로 한동안 계속 지켜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제로금리까지는 그래 그거는 좀 너무 양심 없다 싶더라도 그래도 한 2에서 2.5 정도 흔히 자연이자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2에서 2.5 정도로 한 1, 2년 이내에 빠르게 확 낮춰준 뭐 그런 걸 기대를 할 텐데 그러니까 현재 5에서 5.25에서 한 4.75, 4.5 여기까지 슬쩍 그러니까 뭐 요즘 하는 얘기로 찍먹이라고 하죠 그렇게 살짝 낮춰준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래 5.25는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살짝 낮춰주고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약간 완화적으로 해준 거는 시차가 있을 테니까 또 이제 이렇게 금리를 낮춰준 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볼게 시간을 두고 이런 발언을 해버리면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거거든요 아니 한 번 낮추기 시작했으면 이제 2%까지 한 번에 가야지 뭐냐 여기서 또 뭘 뜸들이고 있냐 이런 얘기를 또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또 발작적인 반응을 보일 건데 이런 이벤트들이 올해 내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3월부터 낮춰주고 올해 네 번 낮춰주고 그다음에 네 번 낮춘 이후에 2에서 2.5까지 쭉 직행을 하는 뭐 그런 아주 나이스한 시나리오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사실 그런 게 일어나더라도 문제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상황이 결국은 더 안 좋은 사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찍먹하듯이 그냥 약간 낮춰주고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볼게 이게 사실 전체 경제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발작적으로 안 좋게 반응을 할 거니까 그때가 되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를 사기에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워낙에 물가가 제대로 잡히질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냥 관성적으로 익혔던 저금리 시절이 돌아오기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거고 또 항상 시장은 또 앞서가다가 어 이게 아닌가며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앞서가다가 또 이게 아닌가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반응이 가장 민감하게 증시 쪽에 나타날 텐데요 2024년 증시 전망도 물론 있을 겁니다 이 코노미스트지에서 보는 거랑 여기에 또 홍진채 대표님의 시각을 같이 좀 섞어서 본다면 좀 나눠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증시 전망이 이 책에 있었었나 그 기억나는 멘트는 롤러코스터 타기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멘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도 계속 이제 등락은 심할 거고 그러니까 불확실성, 혼돈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이 책의 전체적인 기조인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선거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혼란이 되게 많겠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기술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크게 뭔가를 해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테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 근데 이 혼란이라는 게 결국은 2019년까지 우리 경제가 걸어왔던 길 그게 2020년, 21년, 22, 23까지 좀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었고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대응을 했었고 이제는 그 극단적인 대응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경제를 경제 혹은 증시를 전망할 때는 2019년에서 선을 이제 딱 잘라놓고 이제 그때까지의 추세가 어떠했는가 그때 정책 당국자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그때의 금융시장 상황이 어떠했는가 를 가지고 이제 5년 정도 점프해서 2024년 이후를 이어붙여 보면은 꽤 온건한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이제 연준이 긴축적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 코로나 때 돈 풀었던 걸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돈 풀었던 것도 사실 아직 다 안 거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간 긴축적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화에서 재정으로 약간 무게출을 옮겨줘야 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작업이 이미 2019년 시점에 일어나고 있었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했다가 이제 그걸 되돌리는 과정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전쟁들도 그 이전에 묵혀놨던 갈등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서 그냥 줄 그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꽤 적당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열어보죠 도대체 중국 경기는 언제 좋아지는 겁니까? 사실 이게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에 리오프닝도 가장 늦었기 때문에 그래도 리오프닝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게 벌써 한 1년여간 지났습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작년에 뭔가 한 게 없었고 작년에 리오프닝을 빠르게 할 거다라고는 그 이전에 2022년 연말부터 인사이트 있으신 분들은 잘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리오프닝 중국 쉽지 않을 건데 라고 전망을 했던 분들은 틀렸고 이제 빠른 리오프닝 할 거다라고 예측했던 분이 맞았죠 근데 그 이후에 리오프닝을 하고 나서 리오프닝을 하는 이유는 경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그 근거의 핵심이었는데 그러면 중국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국가 주도로 경기 부양을 되게 많이 해왔었고 그러면 리오프닝을 한 이유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이 빠바바바방 나왔어야 했는데 몇 가지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임팩트가 약했고 실제로 실물 경제도 그렇게 세게 반등을 하진 못했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조만간 중국에서 3월에 경제 성장률 GDP 성장 목표치를 발표를 할 텐데 이거를 이제 5% 이상으로 발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실제 되든 안 되든 실제 연말에 5% 이상을 달성할 수 있건 없건 간에 일단 목표는 5% 이상으로 해주기를 모든 시장 참여자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숫자라도 그렇게 좀 찍어줘야 이제 다 같이 좀 으쌰으쌰할 의욕이 생기지 만약에 이거 목표치를 4.5, 4.8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중국 정부에서 우린 아무것도 안 하겠다 손 놓겠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주식쟁이들 채권쟁이들이 이제 다 이거 뭐야 이러면서 충격에 빠지게 될 거라서 일단은 목표치는 5% 이상으로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저도 있는데 음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럼 할 수 있는 거면은 왜 작년엔 못하고 이제서야 하겠다라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만약에 이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올해 5% 이상의 전망치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허한 그냥 숫자에 뿌린 거니까 또 의미 없어지는 거고 올해도 중국은 계속 힘들 거고 글로벌 경제에서 수요는 생기지 않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아무것도 못했느냐라는 거에서 그게 있어요 중국은 원래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2019년까지 각 나라가 해왔던 거를 생각을 해보자 원래 중국은 2015년부터 부동산에서 김을 빼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펴왔었거든요 한 나라의 경제가 물론 어느 나라건 간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경제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을 하긴 해요 근데 중국은 거기에 대한 의존이 너무 심했고 그에 따른 부패도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김을 빼고 싶은데 부동산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는 싶은데 근데 이걸 함부로 아까 풍선 그 비유가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거죠 한 번에 빵 터뜨려 버리면 중국 경제가 붕괴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디리스킹이 됐어야 하는 건데 디리스킹을 해가는 과정에서 코로나를 얻어맞으니까 이것도 어떡하지 했는데 중국... 그쵸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중국에서는 되게 강경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했었으니까 뭐 여기에서 부동산을 아예 붕괴시켜 버리면 중국 망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작년 초에 이제 제로 코로나를 해제하고 그러면서 디리스킹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다가 이름을 까먹었네 작년 여름쯤에 중국의 부동산 회사 무너졌잖아요 비구의관도 그렇고 뭐 잇따라 터졌죠 그게 약간 중국이 의도한 디리스킹의 결과물이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디리스킹이 완료되었다 이제는 다시 성장으로 방향을 선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시진핑이 이제 올해의 화두는 성장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최근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계속 힘을 빼주고 근데 그렇게 되는 와중에 중국의 소비는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비 지표들을 보면 원래는 이게 부동산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게 2015년 이후부터 부동산과의 관련성이 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디리스킹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였고 작년에는 이제 부동산이 꽤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계속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자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우리가 부동산에 그렇게 크게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게 되었구나 그러면 이제 좀 시동을 걸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늘리거든요 신용용자 총액이라고 하죠 그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부동산 버블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또 부동산도 개발업체들을 비롯해서 연착륙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역설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해도 버블이 아니라 실물 경제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입니다 아하 근데 이제 중국 쪽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제 중국을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역시 중요할 텐데 근데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을 별로 기대하지 말라라고 일괄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중국이 예전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너무 잘 드러나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중국은 수출 국가가 되었고 올해 아마 자동차 수출 대수가 중국이 세계 최고 최대치를 찍을 거예요 작년에 이미 그렇게 찍었나?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는 옛날 같은 저부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중가 제품까지 굉장히 많이 팔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중국은 싼 제품을 팔아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안정에 기여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번 돈으로 미국의 채권을 사주거나 혹은 유럽이 만드는 럭셔리 품목을 사주거나 그렇게 세계 경제가 굴러갔던 건데 그런 구도에서 중국은 좀 물러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입장에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또 경제 성장보다는 안부가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중국이 도입한 법과 규제가 좀 빡센 게 많잖아요 데이터 법률이라든가 그런 게 많아서 그 경영진 이런 멘트가 있어요 더 많은 경영진이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해도 놀라지 마라 그 말 밖에 이제 사업하기에 불확실성이 큰 나라다 불확실성이 큰 나라이죠 그 중국 국민들의 소비력 그걸 보고 들어갔던 나라인 건데 뺏길 건 다 뺏기고 얻는 건 별로 없어지고 근데 이게 2000년대, 1990년대에도 이미 다 반복됐던 얘기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중국의 위상은 훨씬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황이 개선될지는 일단 2024년 내내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책의 핵심 구절, 2024 세계대전망 이 책의 핵심 구절을 정리해보죠 오늘의 심쿵 한방 2024 세계대전망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2024년에는 전 세계에서 70건이 넘는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그 나라들의 인구를 모두 합치면 약 42억 명에 이른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다 동결 상태였던 갈등이 녹아내리면서 세계 곳곳에서 지역적 냉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게 냉전이 녹아내려야 되는데 갈등이 녹아내리면서 오히려 지역적 냉전이 된다 이걸 핵심 구절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책이 오늘 컨텐츠를 쭉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방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 구절 대전망 핵심 구절 하나를 뽑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을 뽑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서 2024년으로 우리가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면 5년 동안 사라져 있다가 블립이라고 하잖아요 사라졌다가 뿅 하고 새로 나오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동안은 약간 정지 상태에서 당장 우리 전 인류가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힘을 합쳐서 뭔가 해보자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멸종하지는 않을 게 명백해졌으니까 이제 각자 하고 싶은 걸 해보자가 되는 거고 특히나 선거가 이렇게 많은데 저는 선거를 통해서 뭔가를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래 예측이라는 게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기도 하고 근데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국가의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사실 어찌 보면 이게 설문조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각 국민들이 유권자가 한 표씩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혹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일종의 시그널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타이완에서도 타이완에서 여당이 다시 집권을 하긴 했지만 투표 수는 낮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조차도 하나의 여론의 시그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수많은 국가의 수많은 국민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혹은 누구에게 여전히 호도당하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가 이런 현재 상태 현재 각 국가의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떤 갈망이 억눌려 있는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시그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계속 계속 갈등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있고 이러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면서 감춰져 있던 갈등들이 드러나는 게 오히려 드러나는 작년이 이제 그 드러나는 전초전이었다라고 본다면 올해는 훨씬 더 본격적으로 갈등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갈등이나 불확실성이 없었던 해는 단 한 해도 없었겠습니다만 2024년 역시 쉽지만은 않다 각오 단단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온 2024 세계대전망 이 책을 라쿤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와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저희 성공예감 별책부록 시간은요 팀 하포드가 쓴 슈퍼팩트 슈퍼팩트라는 책을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만나는 별책부록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움이다로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